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많이 놀라셨죠 뒤로 한 세걸음만 이동합시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는 동안 의사 간단하게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데 또 유튜브 올리지 마시고 그죠 오늘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만 박수 많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여자친구입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좀 그렇네요 이건 뭐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요즘 또 활동하시면서 그죠 많이 바봅니다 그중에서 이곳 울산까지 오게 되었어요 울산대학교 오십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차를 타고 굉장히 휴게소를 한 세네 번 정도 들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 달려서 왔는데 여기 도착해서 우리 여러분들 항성 소리 들으니까 네 네 온 시간에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울산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뒤에까지 손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정말 많죠 여기 옆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옆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네 저기 뒤쪽 우리 조명 비춰집니까 저기 뒤쪽 스탠드 좀 저기 뒤쪽에도 계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 가요제가 있어가지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여자친구가 마지막 무대입니다 네 그런만큼 좀 더 열기 올려서 그쵸? 이런 에너지 다 쏟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좀 바닥이 미끄러운지 괜찮습니다 네 미끄러운데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미끄러운지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저희 이 무대를 아낌없이 열정을 더해서 함께해 주실 여자친구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봉사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됐습니까? 네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웬트 좀 할까요? 네 시작 우 울려나는데 울려나는데 오 둘 셋 산타할아버지 오 와 대 대 대학축제 안 보내신대 오 와 와 대박이다 아직 나왔어요 시작 하 학생여러분들 교 교 교디쓴 여자친구 가니까 끝까지 호응 열심히 해주세요 와 와 와 아 근데 엄지가 너무 잘하니까 저도 욕심이 좀 나네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 오 여러분 옆으로 옆으로 울산 대학교 울산 대학교 사실 제가 울산 대학교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대책이 없어요 울밖에 생각을 안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울 울라기는 못함사 남의 결 아니 근데 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작 선 어 선들 선들 바람이 불면 대 대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하 하 학생여러분들 교 교 똑같이 교재 보지 말고 오늘은 같이 놀자 아 아 3구 아 신장이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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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진짜 혹시 저희 여자친구처럼 정말 대단한 거 죽겠다 하시는 분 뭐로 뭘로 뭘로 자기가 진짜 NMC 장인이다 울산 대학교 울산 대학교 울산 대학교 근데 저희 가차없이 아니면 아니라고요 맞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요 저희가 저희 초코분이 인정해요 맞아요 저희 멤버가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어떻게 이러시는지 그래서 자 울산 대학교 10분 어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핸드폰 드신분 좋습니다 남편 뒤로나서 주세요 대신 목소리가 아주 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울 울렁울렁거려요 약간 표절 의욕이 있고요 네 한 어 이것도 약간 표절 의욕이 있고요 한 달 한 달 거리는 여자친구 누나들 대 저희가 누나예요? 허 시작 아 우리 나이 좀 있어 시 대 힘내요 나 힘내 네 자 가운데로 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쇼피하니까 지금 힘든 건가요? 오케이 가세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가 교로는 못해드리지만 셀카는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조선해보세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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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특별하게 소스뮤직 어때요? 저희 저희 회사가 소스뮤직인데 소스뮤직인데 좀 어렵잖아요 소스라는게 소스뮤직 소스뮤직 소스뮤직인데 이걸로 한번 해보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소스뮤직 소스뮤직 이래요 소스뮤직 이래라 이래요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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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소스 스페셜한 무대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조금 뜸을 드릴테니까 뮤직 생각하시구요 현재까지 소스뮤직 이래라 스페셜한 무대 만들어주세요 다같이 뮤 아 뮤지컬 제가 또 한 스페셜한 마디 재밌어 감사해요 같이 lifts 직장 때려치고 오지 않을 수 있게 뮤지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서 뛰어오세요 어디 계시죠? 여기 있다 예쁘게 핑크 구비를 입고 가운데로 올까요? 가운데로? 저희 부담스럽게들 왜 그러세요? 저 부담스럽게들 저희 원래 질척거리는 거 좋아해요 저 부담스럽게 너무 좋아해요 저희 가운데로? 저 직장 다녀요 아 진짜요? 상당히 동화 진짜 상당히 동화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24살 친구야 언니 언니 우리 찍을 거 알아요? 살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신뢰주시면 안될텐데 어? 어플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살카공이라서 막상도 예쁘게 스노우 막상도 예쁘게 스노우 어? 근데 여기 혹시 21살 계세요? 아유 아유 제가 21살이거든요 아 아 신미스러웠던가 보내세요?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 선생님 온몸 응 되고 안녕하세요 근데 재밌다 이런거 그러니까 아 잠깐만holm 지금 전 사실 비눗방울까지 추가돼 가지고 미끄러ons 미끄ogy가 상승됐을까 봐 굉장히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랐어 여러분들과 오는 사이에 말랐어 다 닦아주셨어요 박수 의사한테 아주 짠 진짜 아주 빡빡해졌어요 진짜 감사드려요 저희가 또 저희 이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날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니까 마지막 무대만을 담겨 놓고 있어요 근데 마침 뭐요? 마침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다음 곡이 너그리구나 나필레라지 뭐예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저희 아까 연습했잖아요 맞아요 잘할 수 있죠 네 사실 여러분들이 호흡은 좋은데 노래가 나올 때는 경청을 하시는 그런 모드시더라고요 경청보다는 우리 핸드폰을 내려놓고 즐겨요 구강을 열어서 크게 외쳐주세요 여러분 그럼 한번 아 한번 쓱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아 좋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스트레스를 담아서 아 크게 걸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아 좋아 스트레스 많으셨나보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저희가 나빌레라 부를 때 난난난나나빌레라를 아주 크게 크게 소리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새롭게 시작해 본래 너그리구나 동경해 앞으로 잘 부탁해 가자 가자 자 여러분 우 아쉽다 저희 멤버 여섯 명이 원래 춤을 굉장히 다들 파워풀하게 추는 스타일인데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까봐 약간 조심하느라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근데 이번 너그리고 나 뮤비 때 아 뮤비 됐다 무대 때 무대 때 무대 때 정말 시원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밤을 밤을 왜냐하면 오늘이 너무 아름다운 밤이잖아요 Seers Fel they blev 별은 없지만 않았던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밤을 너무 듣고 싶으셨으니까 밤 초어 끝까지 따라 불러 주실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저희 팬들 있어요. 버디 있어요. 저희 팬분들은 아시거든요. 저희가 웬만해서 내곡하고 한국 앵콜하고 가요. 진짜예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콘서트에서 굉장히 신나는 그런 무대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배케이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처음이야. 처음 하면 배수인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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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할 수 있어요? 야수. 야수. 왜냐면 원래 지금 CD에도 어떤 곡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진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호응도 잘해주시고 이거 닦아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쵸? 기분이 좋아서 그냥 못 가니까. 네. 끝까지 딱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수성이 풍부하시더라고요. 발라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레드 선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야?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감정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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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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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부터 울산 대학교 학생분들은 마음속에 가장 아련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네. 제가 오음 쳐드릴게요. 갑자기. 집중해주세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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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떠올려봅니다. 한번. 집중. 가장 아련한 기억.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아련했던 기억. 약간 수변해주셨어요. 네. 일단 이제. 집중하시죠. 여러분 수변한 척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밤하늘에 이제 별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의 별 한계를 한번 상상해봅니다. 네. 이제 그 별에. 자. 집중. 집중. 이제 그 별에. 이 아련했던 기억을.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예요. 네.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미 감정이입 다 되셨어. 네. 이미 감정이입 다 되셨어. 네. 이미 감정이입 다 되셨어. 네. 이미 감정이입 다 되셨어. 네가 내 별이다. 하하하. 자 여러분 처음부터 불러주셔야 돼요. 아니면 갈 거예요? 같이 불러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와! 역시 안전 personalized. 아. 조금 아쉽게 했는데 여러분 내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일까요? 추석! 여러분 이제 구울달의 큰 베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베케이션을 안 들려드리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호흡을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베케이션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꼭 하겠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 곡이 약간 수록곡이라서 다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따라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베케이션 스펠링 하세요? 해볼까요? B A C A T I O N 좋아요 맞아요 이거 말로 돼요 오해는 좀 빨리 하고 B A C A T I O N 베케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손을 도리도리도리 세 번을 하는 같이 맞을 짱 쳐주셔야 되는데 십어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니 이거 도리도리도 같이 해야되요 봐봐요 또 여름 향해 반짝이는 내 맬빛이 오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감이 좀 덜 오시죠 저희가요? 뛰어 하면 뛰는거야 중요한게 노래가 되나요? 되나요? 돼요 근데? 안 돼요? 되죠? 그리고 혹시 핸드폰을 놓지 못하겠다 하신 분 박수 때 짝이라도 해주세요 자 갈게요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봐요 안녕 안녕 수상연은 잘 보내세요 네